실패는 우리가 무식할 때, 그 말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70% 갈 때까지 실패도 많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실패의 현속에서도 또 모르던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 실패예요. 이건 70% 올 때까지는 무수한 실패 속에서 또 모선을 찾아내고 실패 속에서 또 모선을 찾아내서 인류 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류 진화하는 데는 실패로 가지고 항상 빚어내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실패를 하고 죽는 사람들이 한을 남기고 가고 그 D세대들이 또 그 위에 발판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70%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사회는 실패를 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지식을 다 갖췄고 이 사회의 모든 방편이 빚어졌다면 이걸 가지고 인자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실패 없는 세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진화 발전을 한 거예요. 인자부터 실패는 성공의 의문이라는 것을 인자는 이 전 것,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렇죠? 사회는 정확하게 이란이 있고 이안이 있는 겁니다. 이란을 먼저 이루고 이안을 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3대 7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70% 왔다라는, 이란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 속에서 실패도 하고 실패를 경험삼아 또 노력하고 이런 것이 이란 속에 있는 거죠. 이안을 갈 때는 실패를 경험삼아가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안은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겁니다. 장사는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장사와 사업을 몰란 거야. 박죽 섞어가지고 단어를 같이 섞어 먹었는데 장사하는 거하고 사업은 다른 거예요. 장사는 이란. 이란은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안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갖고 이것이 성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는 성공이 아니에요. 장사는 내가 장사를 해서 이루는 데까지고 사업은 성공을 하는 길이 사업이에요. 성공하는 데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한. 이 사이에는 모든 것이 이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한이 완성된다. 이렇게 할 때 100이 되는 거거든요. 이란은 70%. 이한이 들어갈 때는 2차적인 거죠. 이한이 들어갈 때는 이 30%를 마무리하는 거. 이것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이란을 우리가 살 때 살 때는 우리가 폐허에서도 살았고 무식할 때 살았고 이런 걸 경험해 보려고 했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걸 해볼 수 있었죠. 경험. 지금 신문도 돌려보고 신문파리도 해보고 뭔가 쇠도 깎아보고 아주 어려운 데서부터 뒷밀부터 시켜가지고 키운다고 그건 우리가 이란을 일할 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 사이에 너희들을 전부 다 고등교육 이상 공부를 시키는 때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누구든지 고등교육은 기본으로 배우는 시대예요. 미래. 그렇죠? 오늘까지는 그래도 고등교육 못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100% 고등교육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립니다. 그러면 고등교육을 갖추어가지고 저쪽에 백돌들고 하면 지고 올라가 보라 하면 이게 되냐?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아주 지식을 곧게 크게 갖추게 해가지고 저쪽에 저 쇠 깎아보라고 지금 보내면 되냐? 앞으로 사회는 쇠 깎는 기술을 안 가르칩니다. 이 나라부터 쇠 깎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고생은 성공의 어머니고 또 어려운 구진 일부터 우리가 해봐야 너무 심정을 안다 이런 것은 시대가 뒤떨어진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우리가 왜 사는가를 짚어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왜 사느냐? 우리는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산다. 이건 기본이라 해야 돼요. 고생을 하기 위해서 살고 돈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은 다 만들어두었다. 앞으로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돈은 다 만들어놨어요. 미국에서 헌돈마오는 거 더 찍고 이건 바꾸면 몰라도 미국도 돈을 더 찍으면 지금 망하는 나라가 돼요. 돈도 앞으로는 더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그러니까 돈을 헌돈을 거두었고 폐지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을 더 찍으면 몰라도 돈을 더 생산해서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금도 땅 속에서 다 캐갖고 올려갖고 지금 어느 만큼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다 있고 세금까지 해가 다 있다고. 전부 다 갖추고 놨고 돈도 지금 다 이루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돈 불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까?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까? 이런 거를 설계하고 이런 거를 잡아보고 세상을 만져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나? 안 그러면 인류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될까? 이런 연구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이란으로 지금 우리가 발전해 볼 때 돈 많은 나라부터 돈 없는 나라까지 정리가 돼서 지금 있는데 이걸 이제는 이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 인류가 전부 다 웃음에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져볼 수 없을까? 이런 뜻 있는 생각 작게는 이 나라 안에서 아주 민초들하고 열심히 고생한 노동자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웃으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식을 갖췄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식을 갖춰가지고 시문배달을 해야 되나? 시문배달을 왜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문배달을 할 때는요 세상을 만져나갈 때예요 인자 만질 때 돈 많은 자재라도 시문배달 한 번쯤은 돌아보면 좋아요 앞으로는 그런 세상은 인자 전부 다 1막 1막 1장 같은 거 있대요 연극할 때 인자는 1막 1장은 내린다 1막 1장은 내려야 돼요 내리고 2막 2막 3장 여기 올라갈 무대가 올라갈 때라고 이걸 보고 2013년부터 정법시대 인본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시대는 뭐냐면 사람 사는 세상 인자는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발부중 칠 때가 아니고 사람은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가는 시대 이걸 인본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지식인들이 출연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세상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열어가겠노 오늘날의 이 지식사회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게 사람 세상입니다 하나하나 이런 걸 잡아보면 우리가 비굴하게 산다든지 아주 비참하게 산다든지 무슨 약욕강식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이 아니고 아주 사람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열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모르고 그런 방법은 몰랐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혼신을 다했고 또 우리 동생들이 또 내 오빠 내 언니 공부시키려고 혼신을 다했고 이 나라가 온 이 나라가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노력을 해온 것이 초점이 딱 있단 말이죠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한 팀이 돼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 지식인을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왜 고생했어요 왜 힘들게 그렇게 내 혼신을 다했어요 부모님은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투척 그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혼신을 한 거죠 혼신 그죠 모든 내 영혼 내 몸을 바치고 내 산또 다 바친 겁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자식을 지식을 이걸 정리를 해갖고 이야기하면 자식이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게끔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이 소리거든요 지식을 갖추어야 사람이 돼요 무식함은 사람이 아닌 거라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